안녕하세요 까니 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명동을 가고 있는데요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분이 이제 많이 한국에 놀러 오시면서 이 명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명동은 요즘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안 가보기도 했고 여러분들께 어떤 음식이 있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명동을 가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서울 가는 길은 항상 멀다 여기서부터 막히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가보자고 와 사람 많다 와 여러분 오랜만에 명동 오는데 뭐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도 엄청 많은데요? 이것도 맛있겠다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이래 먹을 거 많다 이거 뭐야? 여러분 먹을 게 진짜 많아졌는데 여기 레모네이드도 있네 와 상큼하겠다 와 여기 이거 명동 누텔라 크레페 되게 유명하던데 이것도 먹어봐야지 와 떡볶이도 있고 꼬치도 있고 붕어빵 아이스크림 와 먹을 것도 많고요 진짜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꽉 찼어요 거리가 탕후루 탕후루 먹고 싶어 탕후루 탕후루 먹고 싶어 아 이거 이따 먹어야 되겠다 디저트로 먹자 치즈 김치말이 삼겹살 이거 하나 먹을게요 되게 양이 푸짐한데? 감사합니다 와 못 뿌려볼까? 바베큐 소스랑 와사비 마요 소스 불닭 소스 와 오늘 그냥 약간 김밥 같지 않나요? 안에 김치랑 치즈랑 당면 들어있고요 겉이 그 삼겹살이에요 이거 소스 3가지 다 했더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음식을 먹으러 빠르게 이동해보겠습니다 오레오 아이스크림 케밥이네? 좀 더우니까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실게요 저 이거 한 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상큼이 와 이거 진짜 레몬즙 와 나 저거 꿀강정 먹고 싶다 저거 먹을까? 저 이거 꿀강정 컵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저 이거 꿀강정 컵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이거 뭐예요? 포테이토 레이크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生 Police şimdi 대단한 정보를 본다고 하세요. 도로를 찾아봅니다. 거기 가서 오나로가리에 도착하십시요. 자막을 사용합니다. 디저트스플딩은 오케이. 사랑합니다. 다음날 두 가지로 잘 부탁합니다. 다음 음식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생강의 주스인가 보다. 이거 하나 주세요. 치즈. 임실치즈. 맛있겠다. 연유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 감사합니다. 네. 음, 맛있어. 이렇게 연휴에 푹 절여진 치즈 먹어보고 싶었어요. 다음엔 뭘 먹을까요? 가끔 그 한랄 음식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랄 음식점입니다. 비빔밥, 삼계탕, 된장찌개, 떡볶이, 메뉴, 해산물도 다양합니다. 명동하면 또 명동교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칼국수 한 그릇에 만 원입니다. 저희는 두 그릇 주문했고요. 두 개요? 네! 잘하죠. 선불로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먹고 싶어서 왔어요. 이 음식점에서 점점 이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Hoop. 여기도 이거 한case 시원한 음식점이에요. 미니가 더 cluttered. 천천히 먹었던 곳은 적당한 음식점이 아주 절여하기도 하고 저기, 이제 당면을 먹었고 다운해부터를 먹었어요. 아주 쬐간거 같다. 소세한걸로 먹었고 그래도 맛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금 밖이 덥기도 하고 이것도 너무 먹고싶고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김치. 김치, 여기 김치 맛있거든요. 김치랑 칼국수. 김치랑 칼국수 한 그릇, 만두 한 그릇씩 시켜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저희는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김치. 어우, 맛있다. 저는 이제 먹고 또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고기야. 새우 꼬치. 탕후루. 이거 모듬 탕후루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듬 탕후루로 샀습니다. 이거 모듬 탕후루로 하나 주세요. 모듬 탕후루로 샀습니다. 음! 오 샤인무직 때문에 맛있다. 귤 먹고 싶어. 이거는 좀 천천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하나 요청원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꿀꿀. 이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빠르게 녹고 있어요. 와, 이거 꿀이 그냥 달지가 않아서 아이스크림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이제 너무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와, 명동이 다시 활기차졌습니다. 길거리 음식들도 되게 다양해진 것 같고 상점들도 다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돌아다니기가 많이 힘드니까 혹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국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